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시민단체 추천입학 공공의대 웬 말이냐 대책없는 의대정원 지방의사 못 늘린다 현장 목소리 반영없는 졸속정책 의로 붕괴 부메랑되어 돌아온다 고대 구로병원 교수들은 전공의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 53명이 집단사표를 제출한 고려대 구로병원 본관에서 많은 분들이 손에 든 피켓 시위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일처리 방식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반발이 거실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일처리 방식처럼 사바사바해서 적당히 얼렁뚱땅해서 특정지역에 공공의대를 세워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양순한 짐승처럼 기본적으로 의료계가 반발하려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법을 통과시키는 권한은 자신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의료계와 제대로 된 진정한 의미의 해비과정이나 공청회다운 공청회는 없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미 사전 각본에 의해서 치밀하게 추진되어 왔음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북도 의원 성경찬과 행정부지사 최용범 사이에 대화가 의사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는 절호의 실은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지탄을 미통당이 받도록 우리 집행부에서의 마지막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북도 의원인 성경찬 씨가 의사록에 남긴 발언입니다 이미 정교한 계획에 따라서 공공의대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계 움직입니다 전공의들은 무기한 파업이 13일째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마침내 9월 2일 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내과 교수들이 전원사직의사를 밝히는 등 의료계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날 고대 구로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교수 55명 가운데 53명 96%는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학대 등 4대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전공의 등을 경찰이 고발한 데 대해서 항의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성명서 내용이 상당히 잘 현재의 문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졸속 의료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정부와의 피끓는 사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공의들이 그렇게 사토하는 것을 그러니까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모든 게 가짜고 연결되어 있는 거짓말하고 자기들 편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나라 전체의 의료정책이나 의료계 상황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이익을 배분해 주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코로나19 위기라는 걸 통해서 그냥 급속하게 통과시켜 버리고 다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15년 후에나 의료인력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수상한 입학과정의 공공의대 설립을 정부는 왜 코로나 사태라는 위중한 상황에서 시급하게 추진하려고 하였는가 이것도 다 거짓과 관계되는 겁니다 코로나 위기로 의료계가 반발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장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쓱타게 그냥 다 통과시켜 버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모든 게 다 거짓입니다 거짓 가짜 모든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짓과 가짜와 위선과 독선과 우리 편 이익과 이렇게 하니까 그게 보통 사람 눈에는 보일 거 압니까 저 양반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모든 게 다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거짓말쟁이 짓을 하면서도 엄정한 공권력의 집행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웃겠습니까 너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면 네 자신을 봐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이 있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현장을 복귀하자면 즉시 고발하겠다 고발 대상이 그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청 암환자의 유일한 빛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항암전은 보험 적용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지지 않는 지금의 현실에서 인체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전무한 한학전은 왜 서둘려 거비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 여기는 분명히 또 로비가 있었겠죠 누군가의 이익이 그러니까 이 나라 정치라는 것이 물론 옛날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훨씬 심한 게 뭔가 아니고 모든 게 다 정치화 되는 겁니다 나라야 막 그냥 망하든 흥하든 관계없고 그냥 내 이익을 그냥 담아놓은 일종의 약탈의 대상이 된 겁니다 나라의 정책과 제도와 그리고 세금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영역이며 정치적 논리의 적용과 계산의 불가침 영역이어야 된다 모든 게 정치화 되니까 정치화 되면서 망가뜨리니까 그것을 의사들이 반발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고대 구로병원에 내과의사 53명이 만들어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6월 1일 날 국회가 개원하고 난 다음에 21대 국회 물론 그 국회는 정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획득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1대 총선 자체가 너무나 의혹이 많고 너무나 부정선거의 점검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대책, 세금 폭탄, 코로나 방역 이런 걸 쭉 보면서 이어서 의로계 파업까지 이어지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국민의 뜻과 전혀 관리 넘치 입법 권력을 장악한 정치 세력이 놓여 있는 겁니다 국민의 주권을 훔쳐갔기 때문에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4.15 부정선거가 모든 일의 중심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로계 파업에 나서는 젊은 의사들도 이번 이익만 되지 않고 이 이익의 바탕에는 뭐가 있는가 4.15 부정선거가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한국도 의료는 사회주의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를 생각해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 우리가 나라의 방향을 올바로 잡을 수 있다 이 모든 일은 의료의 사회주의화 의료 제도를 사회주의화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한국의 사회주의화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의료 제도의 사회주의화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반적으로 한국이 사회주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겪는 한 가지 특별한 사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회주의화를 가는 데 가장 중요한 깃털이 되고 토대가 된 것이 바로 선거 부정이다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는 것을 알아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이 괜찮은 나라가 가난과 질국과 질식의 나라가 되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금으로 다 틀릴 것이고 교육 제도는 그냥 최악이 될 것이고 그냥 나라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베네수엘라처럼 정치 권력을 교체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망하지 않겠습니까 정치 권력은 어떻게 교체합니까 선거가 공정해야 정치 권력을 교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선거가 공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정치 권력을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교체할 수 없도록 이번에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그럼 다음 대선은 어떻게 기약하겠습니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공정했습니까 데이터 분서를 보면 엄청난 부정성 의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의료계의 파업이라는 것은 한국의 사회주의화 사회주의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의 사회주의화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회주의화의 깃털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획득한 사의로 총선이 있다는 거죠 사악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오른지는 역사가 증명해 주겠지만 너무나 사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확장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공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도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